이것은 거의 전부가 불법 외래품들입니다 이런 불법 외래품들이 오늘날 우리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지시키고 있는 요소의 하나이며 나가서는 부유하지도 못한 이 나라의 재산을 좁먹고 있는 근원인 것입니다 지난 1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61억 환이라는 커피와 60억 환의 양담배 48억 환의 화장품을 비롯해서 수백억 환의 불법 외래품들이 소비됐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결과는 현재 국내 산업에 많은 위축을 가져와 공장과 일터가 문을 닫게 되고 일터를 잃은 실업자들은 나날이 늘어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외래품의 사태는 우리의 현실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사치와 허용심을 자극하여 사회적으로 건전치 못한 풍조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진이 뒤덮인 일선에서는 또다시 남침의 기회만 노리는 적을 지키기에 장병들이 쥐야를 가리지 않고 또 전국민은 지금 발벗고 나서서 보다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려는 국토 건설의 대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때 아직도 우리는 일시적인 허용의 만족을 위해서 불법 외래품의 사용으로 이 나라의 파멸을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외래품을 배격하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마음을 길러서 검소한 생활과 태도로서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여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스스로가 건설하도록 전국민이 다같이 나서야 하겠습니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